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피태란 코수경입니다. 드디어 9월 평가원이 끝났는데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고요. 일단 시험이나 모든 시험이라는 걸 잘 본 친구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한번 반성의 시간 또는 9월 평가원에 대한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고 느꼈겠지만 기본적인 난이도에 대한 얘기. 그렇죠?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을까? 라고 본다면 그냥 아 좀 무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컷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1컷이 보통 한 48점 정도 내가 봤을 때 한 47점 난 예상했는데 48점으로 돼 있고 2컷이 한 44. 그러니까 6월 평가원이 45였던 거에 비하면 조금 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출제는 어떻게 됐는다? 어떻게 됐는지 단원별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1단원에서 3번, 13번, 18번, 20번 4문항이 나왔는데 2단원 4문항, 3단원 5문항, 4단원에서 7문항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4단원이 엄청 나왔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1번이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탄수화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또 1단원에 해당하잖아. 근데 이제 두 가지는 발효협의 관점이니까 그래서 이건 1단원에 넣어도 크게 무리는 없죠. 사실은 1단원과 4단원의 통합형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도 이거 뺀다 하더라도 몇 개 나왔지? 6개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4단원이 어렵냐? 그건 아니었잖아. 왜냐면 5번에서 뭐 나왔다? 그럼 복귀해 봐봐. 그게 중요한 거야. 동적표현이 나왔어. 무조건 맞춰줘야 되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9번이 나왔는데 9번 문제는 금속의 4단원이었고 사실 난이도는 없었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 14번 문제가 뭐였지? 개수 맞추는 것입니다. 문제가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뭐 많이 어렵진 않았고. 그 다음에 15번. 중화적적. 요거는 이제 계산 방식이 약간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순간 시간을 많이 쓴다는 위험부담만 없었다면 무리 없이 풀었을 거고요. 그럼 17번. 17번 문제는 phpoh였고 19번에서 중화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본 중화반응 문화 중에 가장 쉬웠던 문제가 되겠고 배점 보면 알겠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중화반응 문제가 2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트렌드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분석해야 돼. 반성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2, 3단원에서 몇 개를 틀렸냐가 가장 첫 번째 잡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4단원에서 얼마나 틀렸냐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번 시험에서 이제 고득점을 결정하는 핵심 문항이 뭐였느냐 라는 건데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내가 쓰인 문제 풀면서 여러분처럼 해야잖아. 여러분의 입장이 돼서. 그러면 아마도 7번에서 약간 어이없는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 뭐냐면 요즘의 문제에서는 예전이랑 좀 다르게 P 오비탈에 대하여 이 P가 나왔을 때 자기 양자수가 등장하냐 안 등장하냐 중요한데 이게 등장하면 마이너스 1에 0에 플러스 1을 반드시 생각해서 가셔야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 또 하나는 잘 풀어놓고도 야 이게 하도 문제를 많이 푸니까 이게 수소 원자처럼 ES랑 EP는 에너지를 같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7번에서 약간 어 정답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번 12번까지는 매우 빠르게 왔을 것 같아. 13번에서 이제 약간 어 이거 뭐지? 라고 사고가 멈추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그때는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자 13번 용액의 농도인데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우왕장하면 끝나버리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18번 기초양론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쉬웠으나 이게 문제는 뭘까? 이거 두 개 쉬웠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시간적인 얘기잖아. 그쵸? 얘가 쉬운 뭐해? 우리가 시험 문제를 거꾸로 풀지 않잖아요. 얘부터 푸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미 시간적으로 한계에 도달해버리면 얘가 아무리 쉬워도 풀 수 없었어. 그쵸? 이번 시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맞죠? 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총평하는 이유가 뭘까? 선생님들이 9월 평가원과 수능이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6월과 9월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아 수능이 이렇게끔 출제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9월 평가원 이후에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자 선생님 총평에서 가장 여러분이 신경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거예요. 9월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자 보세요. 1번 자 꾸준한 꾸준한이 중요해. 자 꾸준한 모의고사 선생님들이 막 모의고사 많이 내주잖아. 그렇죠? 자 꾸준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실전적인 감각을 익혀줘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많은 친구들이 이것만 해.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파이널 시즌에 대해서 난 뭐 20개 풀었다 30개 풀었다 50개 풀었다 그러면 만약에 마지막에 막 문제에 쫙 올라가나요? 그러진 않거든. 그러니까 최상위권 친구들이라면 뭐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할 게 많은 친구들. 뭐냐? 이거죠. 그런 친구들은 2번이 중요해. 그럼 또 2번만 해야 돼? 아니요. 1번과 2번을 반드시 같이 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자 항상 결과적인 분석을 하면 여러분의 오답률이 높은 또는 시간을 많이 쓰는 문항은 잘 보면 계산문항이야. 그쵸? 근데 그 계산문항은 어떤 거냐? 말로만 계산문항이 아니라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첫 번째가 농도예요. 농도 계산. 그쵸? 그 다음에 PHPOH 이번에 17번 문제였나요?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난이도는 없었고 1분 컷이야. 근데 안 보이면 대입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쵸? 중화적점 이런 것도 프리 가치가 돌아가면 피곤해지거든.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훈련을 같이 병행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중위권 중상위권 친구라고 한다면 여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 19번 20번에 대해서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9월이다. 꾸준하게 모의고사는 풀 거다. 이 전제 하에서. 왜 이것만 품 안 되냐면 모의고사 한 회차를 풀어봐야 이거 한문항이잖아요. 이거 한문항 이거 한문항 이렇게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자 이거 9월 따라서 만약에 9월 3주차 라고 친다면 모의고사를 푸는 거랑 별개로 3주차에 아 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농도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추도 좋고 아니면 기준에 풀었던 선생님의 모의고사 선생님 걸로 말하면 비킬러 모의고사라던가 실전 모의고사 이미 많았던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다시 푸는 거죠. 그래서 농도만 한 30문항 풀겠다. 그래야 뭐가 올라가? 자신감이 올라가요. 이게 보이냐 안보이냐 싸움이야. 자료가. 표가 나왔어. 그래프가 나왔어. 보이면 바로 푸는 거고 안보이면 우왕좌왕하는 거잖아? 근데 보이냐 안보이냐는 자신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신감이라는 게 야 난 오늘부터 자신있어라고 하면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줘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 어? 집에서 풀면 풀리네? 그 얘기는 뭘까요? 현장에서도 풀 수 있었다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 순간 안보였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야. 훈련하고. 수능장에서도 갑자기 딱 멈춰버릴 수 있겠어요. 사고가. 그럴 때도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끔 훈련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3주차에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차에서는 아 PH에 또는 POH 뭐 30문항 풀자. 이런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 이것만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마지막이라서 여러분 이제 9월 10월 두 달쯤 남았잖아요. 두 달이면 여러분도 모르는 힘이 생기고 여러분도 스스로 잘 모르는 잠재력이라는 게 나아온다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뭐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올해 수능은 특히 또 중요합니다.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문제는 최소한 3번 이상 풀어서 거의 뭐한다? 암기해 줘야 돼요. 내 촉이 맞다면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를 만났어 뭐 15번이야 딱 만났어 어? 이거 9월 평가원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17번 어? 이거 6월 평가원하고 똑같은 맥락이잖아. 이런 게 많거든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6월과 9월은 반드시 암기할 수 있을 만큼 반복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고난도 문학이라는 중화반응이라던가 양적 계산 문제를 이제 나름 포기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어때? 지금 보니까 풀만 하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개수도 많이 주는 형태가 되겠고 양적 계산 문제에서는 중화반응도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문항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거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같이 병행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수능이라는 건 사실은 딱 하나거든. 실수하지 않는 친구는 무조건 잘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는 건 다 풀고 나왔어. 그러면 잘한 거잖아 사실은.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뭐 첫 번째 페이지에 실수한다거나 두 번째 페이지에 선생님 수능은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친구 있죠? 실수하는 사람은 들어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건 집중력이야. 수능 때는 더 집중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수술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달 동안. 미친 듯이 한번 달려가 줘야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